Hello! 우리 디테일자의 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서 광활을 켠 이유는 곧 있으면 아이비 생일이기도 하고 작년에 생일 이벤트를 잘 못 챙겨준 분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작은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아예 자고 있는데 살짝 베란다 쪽에 나와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플랜을 한번 잡았어요. 이번에 대만 온 김에 다 같이 가족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이렇게 몰래 리마인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보태줘가지고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준비해볼까요? 조금 타이크해! 조금 타이크해! stickers! folx3 매일 핵심으로 애매 부르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마이아드로 애매 박을 프러포즈 할 때 프러포즈 레터링을 하나씩 써봐야 되는데 멋있는 말로 써야 되는데 지금 한번 참 고민해가지고 써볼게요 아이피가 없어서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다시 프러포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 찍는 날에는 연습하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당일날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유진야 아빠랑 같이 가서 준비해볼까? 이제 준비해볼까? 땅 줄이야? 자, 준비하러 그러면 리파이러 쬐피언스 쬐는 실수하지 않도록 화이팅! 안녕하세요! Welcome to Lili這邊 안녕하세요 sociale 지금 여기? 수업도 together 방금은 현재로 찍어 저희가 그니깐 정국은 그 같은 경우가 있다면 같이 보좌주가 있는 그런 느낌 그는 그것을 또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흥먹을려주기 위해 다른 공동의 기억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저거는 이 곳이 이곳은 제가 아버지에서 결혼을 했을 때 그는 제가 한국에서 대화면만을 구하는 그런 이건 약간은 반진으로의 회사 제주가 아직도 안전한 진짜 상관없는 그의 가장 가장 중요한 그것은 제가 그의 전자와는 그의 전자의 전자와 그래서 저는 그의 전자와는 계속 yell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예쁘다 엄청 예쁘다 좋아... 젊은 이 모습을 보여줄게요! 옷이ible 안녕하십니까! 하이마! 하이마! 이거 좀 오고! 저게, 저거 여자의... 우와! 진짜 어깨! мама, 바로 잘 pink해. 진짜 잘생겼어? 나는 진짜 beauty. 이거가 더 잘생겼어. 어떻게 잘教을까요? 어떻게 더 잘생겼어? 어디서 짠할까. 엄마! 너 지금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나의 아름다운 것 같아! 이 시각? 이 시각? 롯마가.. 앗테나..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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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화장하고 여기서 이제 프러포즈하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는 데인데 지금 아이비는 이제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진 찍을 때 혼자 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같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지금 일단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아까 전에 엄마한테 이제 저희 우리 거 결혼 반지가 엄마 집에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미영! 이 시각?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링을 줘가지고 아비가 이거 들어버렸어 어떡하지? 일단 그래도 이거 밖에 안 들켰으니까 그래도 한 번 계속 서프라이즈 진행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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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네요 괜찮아요? 이거 nuestra 수정은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다른 한 개 두 개 한 개 중국 무슨 느낌이야? 영상에서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초파하고 일자 보여줘 엄마한테 완전 잘 좋아 엄마한테 정말 잘 혐오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떡해 이제 갑자기 시작할 때 멀쩡이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할 때 어머니를 만족해 같이 안녕하세요 지금 내가 바로 긴 똑똑한 엄마가 ㅎㅎㅎㅎㅎㅎ 여전히 뵙스 너~! 한참 너는 뭐지? ㅎㅎㅎㅎ ㅎㅎㅎㅎ 어떻게 좋은지. 한국말 어떻게 그렇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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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묵. 어묵. tampoco.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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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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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브의 시간 이제 하니브의 시간 우와 정말 잘 안되요 네, 하니브가 잘 안되요 네, 하니브가 잘 안되요 며치절로? 우와 정말 잘 안되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네 메이크업하고 하니브하고 호흡하는 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진짜 활짝은 한 한 10분 했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환희 후 메이크업 수집도 좋지 않나? 그치? 그런 느낌으로 회전하는 게 그 당초 파이 혼사 같은 느낌 그리고 전선은 저희도 그냥 일자리에서 그래서 그게很有 의미 그래야 이거 메모리가 넣어 그래야 진주이자 우와 와 진짜 너무 강해 그래야 성장도 너무 좋아요 진짜 빵빵 치즈가 왔어 하하하 제 6 일시나랑 시계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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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1,2,3 안녕 네 저게 지금 지금 힘들어 아, 안전하게 해야지 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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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 아, 아이, 아빠가 어떻게 보냐 면회에 앉아 면회에 앉아 아빠가 잘 안전하게 해 아, 진심이 면회에 앉아 진짜 면회에 앉아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방금 뱅뱅 준비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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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아이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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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우리 진짜 재미있고 행복했잖아 그때 우리 둘 다 잠 좀 잊고 예뻤는데 너는 지금도 엄청 너리 부끄만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엄마 아빠가 됐네 책임감이 부어진 만큼 힘들고 서로 같은 일도 많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같을 거야 엄격한 너에게 한없이 욕한다 하지만 해피와이스 해피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남편이 될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할지 벌써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해주지 못했던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의 메리 좋은 상탐 헤헤 잠깐이고 여전팀 여전팀 나우카이 교회 오늘의 메리 이름 네 오니 예전팀 여전팀 나니 내가 뭐 한입 나니 아님 나뉘 자꾸 나뉘 엔지 이거 국제후 마 아 하여 근데 아 하여 여기 이거 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네. 내가 직접 구입한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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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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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Y. 이렇게 많은 하루 되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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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to 가KAM 헐ľ C chus Mag can you hubo nş nm 이 binding This is Intelligence. 진짜 너무 감동 그 때가 봤을 때 어? 에? 에? 왜 이렇게? 진짜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엄청 감동적 그래 뼈어 같이 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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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 가장 잘생기 경우는 내일까지 그觉得 나는 봤을때라 나는 그리는 장으로 나는 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름 Yang를 더하여 아 뉴이 치즈가 많이 그렇지만 내가 무슨 공을 하고 싶어 다이어트에 가고 싶어 야 이곳에서 모든 걸 만대